안녕하세요. 박은정 강사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, 두 번째 강의 이어서 세 번째 강의인데요.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거든요. 중국에 갔을 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나 이거 먹고 싶어요. 나 이거 시킬래요. 나 이거 마실래요. 이런 표현을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. 특별히 식도랑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 크게 뜨시고요. 귀를 활짝 여시고요. 오늘 강의 힘차게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요. 첫 번째 문장은요. 여러분들이 외울 문장은 아니에요. 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. 많이 들을 것 같아서,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. 중국인들이요. 딱 손님이 들어오면요. 반갑습니다. 뭐 어서 오세요. 환영합니다.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. 그게 중국어로 뭐냐면 환인 꽝린이라는 표현이에요. 환인 꽝린. 반가워요. 뭐 어서 들어오세요. 환영합니다. 이런 표현이에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고서 아 이런 표현이구나. 딱 자리에 앉았어요. 어떤 음식 주문하실까요?